Q. 게어 타임즈 컨템포러리 5연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에티 게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뿅 지난 시간에 저에게 사현을 했잖아요 이 재즈 베이스 험버커 사현 액티브 액티브 사현을 했었는데 이게 재즈 베이스라는 그런 선입견에서 보자면은 이게 재즈 베이스 사운드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재즈 베이스의 싱글 코일 사운드를 조금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그냥 풍성하게 나오는 액티브 사운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면은 그냥 양질의 베이스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평가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승채 씨는 심지어 점수도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9.5 계속 유지를 해주셨는데 각각의 개성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액티브고 패시브고 그냥 다 어쨌든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영역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저도 지난 시간에 이게 슬랩도 완전 멋있고 헌버커에서 나오는 액티브에서 나오는 톤의 어떤 든든함과 그리고 피지컬의 그런 압도적인 두께가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오현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4현에서도 사운드가 꽤나 두터웠기 때문에 이 오현과의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겁고 커질 수 있는 피지컬이 그런 여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액티브 재즈 베이스 HH 험험 5현 오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다행히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지난 시간 69만 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74만 9천원이니까 한 줄 추가되는데 5만원 굉장히 싸게 5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죠. 물론 스쿼이어에 50만원대의 5현도 있고 심지어는 40만원대의 5현도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그 40만원 50만원대의 5현들은 물론 우리가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약간 그 펜시브 특유에서 오는 살짝 날것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푹 익힌 웰던 사운드 그래서 그게 조금 아 너무 살짝 날것 같아서 나는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컨템포러리 액티브 시리즈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재즈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약간 익힌 거 재즈는 있고 약간 익혀 나온 그런 두툼한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현 지난 시간보다 1cm가 더 기네요. 5만원이 더 비싸고요. 네 749,000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19cm 그리고 무게는 약 한근 더 나갑니다. 600g 정도 이게 4.55kg네요. 무게 무겁습니다. 12플레 뚜뚤레는 39플러스 2mm로 아니 아니 두께 39플러스 2mm로 동일하고요. 12플레 뚜뚤레는 83에서 88로 올라왔습니다. 바디는 애쉬는 맞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매트 폴리우레탄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글로스 폴리우레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넥은 메이플, 시쉐임넥, 스탠다드 오픈기어 헤드머신 그리고 신세틱 본넛의 너트너비 47.625mm 지판은 메이플이고요. 지판공율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864mm, 20 네로 톨프렛, 스쿼어 SQR 세라믹 컨버커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원 블렌더, 그리고 베이스 트래블 부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5세들 스탠다드 하이메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스펙은 비슷하네요. 그냥 피니쉬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연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톤 다 올리고, 네, 부스트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뭐 좋은데, 좋긴 좋은데 그 5연으로 내려갈 때에 그 약간의 밸런스에서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드네요. 뭔가 약간 그 톤의 변화 같은 거, 그리고 약간 피지컬 자체가 그쪽이 좀 무겁게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몇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자, 앞에 픽업입니다. 네, 충분히 좋긴 좋습니다만 사실 스커이어에 5연 밸런스가 더 좋은 악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니다. 네, 뒤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의 샷은 또 괜찮아지네요.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이런 로우가 너무 차이 많이 나는 악기를 만나거나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그랬을 때 픽업 두 개 다 켜시고 이쪽에서 약간 이쪽에서 치시면 조금 선명해요. 네, 약간 그 날카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오현에. 여기서 치면은 이런 느낌이고 저의면이 확실히 조금 더 선명하게 튀어나오게 해줄 수 있죠. 그쵸, 네, 뒤에 쪽에서 아무래도 여기 그렇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그 4연에서 5연 넘어가는 부분을 이 앞쪽에서, 프론트 쪽에서 쳤을 때는 그 약간 그 무거운 느낌이 조금 네, 그쵸. 약간 살짝 내려갈 때 그 해상도가 미묘하게 살짝 흐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뒤에서 치면은 네, 그렇게 좀 보충을 해줄 수가 벌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줄에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좀 날카로운 사운드가 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핑거링을 하실 때 약간 살짝 그 프론트 쪽에서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사선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뭐 워낙에 오염밸런스가 정말 정말 말도 안되게 좋았던 그런 악기들이 많았던 브랜드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아쉬운 거 이걸 얘기하게 되네 그러니까요. 다른 톤도 계속 조금 아쉬운 걸 얘기하게 돼요. 다른 톤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톤 다 깎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픽업 두 개 다였고요.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익숙해지니까 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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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네, 부스트 톤 다 올린 상태에서 부스트 둘 다 내린 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정도 볼륨 차이 다 올리면 조금 볼륨이 올라가죠?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자, 기분 톤 들어봤고 슬랩 맛집이니까 슬랩도 한번 멋있게 들어볼까요? 이게 슬랩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것도 중간 지점을 좀 찾아서 자, D D로 한번 해볼까요? 아, 맛집이야. 슬랩 맛집입니다. 뭐 워낙에 나오는 힘이 좋고 선명하니까 네, 오현의 존재감도 확실하고요. 우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반주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fois집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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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우연 넘어가는 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거는 승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 테크닉도 있고 톤의 밸런스 자체가 좋은 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 보컬들 보면은 고음에서 노래 부르다가 약간 목소리 뒤집히는 그 분 있잖아요 그 빠사지오 약간 살짝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 있는 거지 뭔가 약간 4형과 5형의 밸런스 자체가 안 좋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한음씩 빡빡 꽂는 그런 진행에서는 굉장히 이 오현의 피지컬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패시브가 가지지 못하는 팁만의 그런 좀 압도적인 압도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팁만으로서 좀 더 가능한 사운드 같아요. 네 좋습니다. 승채씨는 뭐 역시나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좋아요. 네 한주평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슬랩이 끝내줘요 이렇게 드렸어야 돼요. 네 제 한주평은 수플레 같은 오연 아 수플레 같은 오연 빵빵한 거 있죠? 아 네 그렇죠 이게 그 거품 낸 달걀 흰자에 추가 재료를 이제 첨가해서 오븐에 구워낸 음식인데 수플레가 그러면 이제 겉엔 바삭하고 혹은 이제 폭신폭신하게 빵빵해지면서 그 수플레라는 그 말 자체가 프랑스어의 그 동사 부풀어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수플레라 로그 부우 이렇게 딱 이렇게 받쳐주는 네 밑에서 이렇게 부웅 떨어지는데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습니다. 수플레 같은 오연 네 알겠습니다. 자 전 이렇게 드릴게요 오현이 어 약간 뒤에 한걸음 뒤에 서있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 2 3 4형과 같은 라인에 서있는게 아니고 한걸음 뒤에 이렇게 나머지를 잘 받쳐주는 조력자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서있었는데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노래 아시죠? 한걸음 뒤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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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영원히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솔직하면 언제나 사랑할텐데 네 인형의 꿈 그래 인형의 꿈 왜 나 자꾸 네모의 꿈이라고 지금 인형의 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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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예보 일기예보 인형의 꿈 그렇죠 정말 정말 옛날 노래 여러분들 노래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옛날 노래 좋아요 저 준비됐습니다 네 됐나요? 네 점심이 뜨면 네 8호 8호 아무래도 어 그 뒤쪽에 서있는 조력자도 좋지만 사실 앞으로 한 발 더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친구들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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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컨템포러리 액티브 세즈베이스 험험 우현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또 간만에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시원하게 네 스테인버거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큼지막한거 하다가 저도 다 날아간거 보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빗자루 같고 도시락통 같고 그거 헬프터 응 그런 느낌이죠 네 타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스테인버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베이스타임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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